경제 오늘입니다. 쿠팡이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로켓 배송 서비스를 해오고 있는데요. 수출과 협력업체 판로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연성 기자입니다. K-POP과 K-드라마 인기로 한국 제품을 즐겨 찾게 된 대만인들. 그간 한인마트 등을 이용해 왔지만 지금은 온라인 구매가 대세입니다. 젊은 층에서 폭넓게 나타나고 있는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엔 쿠팡이 있습니다. 쿠팡은 작년 대만에서 로켓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성공을 거둔 물류 모델을 이식해 490 대만 달러 이상 주문하면 다음 날까지 무료로 배송을 해줍니다. 항공편으로 제품을 들여와 하루 이틀 안에 배송해주는 로켓 직구 서비스도 선보였습니다. 대만 시장 진출은 쿠팡 창업자의 결단에서 비롯됐습니다. 쿠팡은 K-온라인 쇼핑의 진가를 보여주기 위해 물류센터 등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쿠팡은 대만 진출 약 1년 만에 쇼핑 앱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하는 등 돌풍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쿠팡의 대만 사업이 순항함에 따라 현지 판매 상품의 70%를 담당하는 중소협력업체의 판로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첫 오더에 나갔었던 것에 비해 한 1년 정도가 지난 현 시점에서는 약 500% 정도 올라갔습니다. K컬처와 K푸드의 바람을 탄 K전자상거래. 대만에서의 선전은 침체된 수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